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이 대표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협의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